1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42쪽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의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요 성육신에서 성교를 보다 성육신에서 성교를 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남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교주를 맞이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일상의 현장에서 예배처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이 성교가 우리 일상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할 때는 이에 귀를 열어시고 또 마음을 열어셔서 귀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눈으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번 성교주의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요한복음으로 일장부터 쭉 큰 그림 속에서 한 20가지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제일 첫 본문이기도 하고 또 본문 가운데에서 성교주의대에 맞는 그런 성격의 본문이기도 해서 또 감사하게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먼저 여러분의 질문을 하나 제가 드릴 텐데 여기에 함정은 없습니다 함정은 없고 그냥 뇌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그림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음 속에 내가 나는 하나님을 도형으로 한번 나타내 본다 그러면 어떤 도형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을 도형으로 나타내고 싶다면 색깔은 보지 마세요 색깔은 보지 마시고 어떤 모습으로 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을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 속으로 이렇게 고민하시고 정하셨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모인 성도림들 중에서 다 같은 도형을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각이 다른 도형을 선택을 했을까요? 각이 다른 도형을 선택을 했겠죠 그럼 제가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그렇죠 제가 제시문을 드리겠습니다 변의 길이가 같다 내각 안쪽의 각의 합이 180도이다 그 다음에 꼭지점이 3개다 그리고 각 변의 길이가 10cm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도형은 뭘까요? 정삼각형이죠 각 길이가 10cm가 되는 정삼각형을 여러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해야 될 역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누려야 되는 것들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각자의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성경을 많이 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위험성들이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학교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3.1차 하나님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게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잘 그래서 누구나 우리 이사학교에 있는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 분 내가 믿고 싶은 분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하는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그냥 아이스브레이크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어떠세요? 자만 있다 그러면 각도기만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각 변의 길이가 10cm가 되는 장삼각형을 그려낼 수 있겠죠 오늘과 성교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또 일상 가운데의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에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못하겠어요 교회 나오라고는 말하는데 그분들이 왜 교회 가야 되라고 했을 때 내가 왜 교회 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힘든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과연 그분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일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전도를 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성경에 대해서 작은 작은 프로가 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재미있고 때로는 쉽고 그걸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내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요한은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일두 제자 가운데서 가장 늦게까지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끝까지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때 요한복음은 요한의 유언 같은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그의 마지막 디모데 후스를 썼던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 책에 기록한 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경험하고 또 보고 만졌던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한 게 아니라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크게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뭐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전체 스토리의 목적은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와 예수님을 통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공간복음소와 달리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의 표현이 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표현이 3장에 딱 두 번 나오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나 생명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나라의 표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 글이 쓰여질 때 요한은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대상은 누구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요한이 오늘 1장을 기록하는 목적을 너무나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구이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그냥 저주받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이 한글에는 잘 표현이 돼 있지 않지만 원문에 들어가 보면 두 가지의 뉘앙스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본상의 차이를 따라서 이 느낌이 확 달라지는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믿게 하려 하는 대상이 믿는 자들일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일까요 믿는 자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이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고 있는 자들에게 믿게 하려 함이겠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게 하려 함이겠습니까 네 두 개 다 합니다 사본상에 이게 어떤 단어에는 시그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어떤 단어에는 시그마가 빠져 있어요 사본상의 차이입니다 시그마가 들어가느냐 빠지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고 보면 이 사본을 기록하는 과정 속에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이 사본을 기록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본에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이 사본을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보금은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유효한 효력과 능력을 가진 것이 요한보금입니다 사실 보금을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누구겠어요 믿는 자들이에요 성경 66권은 여러분 믿는 자들을 위한 책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책입니까 믿는 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 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전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삼일체 하나님의 그 공적 사역들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보금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유효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한보금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인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들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게 할 자 예수라는 이름 안에 이미 구원자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요한보금을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믿음이 없으세요? 요한보금을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누구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요한보금에는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보금에도 그러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러는데요 요한보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곱 가지 표적에 대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일곱 가지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우리 구약에서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그때 표현했던 그 표현을 예수님이 요한보금에서 일곱 번을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가 몇째 날에 이루어지고 있냐 그러면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에 일곱째 되던 날에 가나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에도 일곱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일곱 교회 일곱 교회에 말하는 일곱 가지 복 이기는 자, 귀 있는 자 일곱 인, 나팔, 대적 일곱 가지 복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의도적인 그런 배치들이 요한보금에는 아주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보금 가운데에서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일까 요한보금에는 어떤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한번 저와 함께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뭐죠? 읽어볼까요? 계신 하나님 계신 어떻게 계시냐 그러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을 때부터 나는 있다 있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다 라고 현재형을 쓰십니다 8장에 가보면 오늘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지금 없으신 분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이십니다 요한보금에서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요한보금에서 가장 시작을 할 때에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냐 그러면 하나님으로 딱 소개를 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개념에서 그런 관계적 개념을 소개하고 싶은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부가 하나님이면 성자는 자연적으로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돼요 이걸 우리는 동일 본질이라 그럽니다 내가 아버지면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사람이면 내가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그 존재는 누구죠?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 존재가 뭐죠? 사람이에요 동일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관계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본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창조자예요 그가 없이는 마무리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는 뭐죠? 지혜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수단으로서도 오신 거예요 빌립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성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너는 나를 보았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지혜와 로고스로 오셔서 누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성자입니다 중보자라는 개념 밑에서 두 번째 있지만 중보자라는 개념은 양쪽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100% 알고 있고 인간에 대해서도 100% 알고 있어야 중보자가 되어집니다 천사가 중보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게시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를 중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천사가 중보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천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100% 몰라요 왜요?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다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 구속사역에 대해서 천사들도 흠모했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밖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을 중보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왕중의 왕이다 영광의 광채다 그 다음에 뭐죠?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을 기독교적으로 잘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전혀 낯선 감각 없이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전혀 여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14절과 18절까지 딱 가보면 이 말씀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한글로 읽어 내려갈 때에 전혀 낯선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로 보면 로그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저만 재미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재미있어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신의가 나왔어요 저한테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이게 아테네 학당에 대한 그림이죠 여러 철학자들이 여기에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보실 때 탁자에 턱을 괴고 앉아있는 제일 앞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 출신이고 만물의 근본이 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헤라클레이토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로그스에 대한 개념은 플라톤이나 스토아 철학에서 많이 정착이 되어 있고 익숙하게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로그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많은 확산을 시켰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그러면 에베소 출신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에베소 출신이라는 거 그러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냐 그러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 지역은 항구 지역이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리스 철학이 들어와서 이미 그 가운데에서 팽배하게 영향력을 미치던 때입니다 지금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때는요 그러면 요한은 지금 이 수신자들에게 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 또는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싶었느냐가 요한은 아주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강력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요한은 되게 고민이었을 겁니다 선교를 고민한 우리에게 오늘 요한의 고민은 너무나 적실합니다 선교를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일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게 선교일 텐데 요한이 이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고 왜 이 글을 쓰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이해하고 나면 내가 우리 일상의 현장에 가서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가장 지금 그대로 보면 철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죠 헤라클리토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던 것이 로고스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와서 태초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라고 그래요 철학적 용어들이에요 만물의 기원이 뭔가 그럴 때 쓰는 것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만물의 기원이 뭔가라고 할 때 그런데 기원의 시작에 처음에 로고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인 우리에게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너무 이거 쉽지만 기독교적 용어에 다 빼버리고 난 이후에 단순히 헬라인들에게 이 글을 줬을 때 어떻게 읽었겠어요? 시초에, 근원에 로고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로고스는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데오스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지만 그들은 이걸 데오스로 읽게 될 것이에요 이 로고스는 처음부터 데오스였다 이게 헤라클리토스가 말한 그 개념과 똑같습니다 로고스가 뭐죠? 변하지 않는 본질이에요 그게 관념에 있을 때 가장 완벽한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상 세계에 가지고 들어와서 형상화 시켰을 때 절대 형상화 되어질 수 없는 것 형상화가 되는 순간 그것의 본질이 변화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자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의자든지 제가 의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의자를 생각하셨어요? 어떤 분은 여러분이 안고 있는 장의자를 생각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팔걸이 의자를 생각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의자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동일한 가치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형상으로 딱 가지고 왔을 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화가 되면 이것이 완벽해질 수 없는 게 뭐죠? 로고스고 이데아입니다 그것을 이 그리스 지역의 철학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전혀 낯선 게 아니고 너무나 철학적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에 그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는 데오스와 함께 있었다 그 로고스는 데오스였다 그 로고스가 처음에 데오스와 함께 있었고 만물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데오스니 지은 것이 하나도 로고스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철학입니다 기독교적 용어로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 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로고스를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에 전혀 불편함이 없지만 1절부터 5절까지를 딱 대서 헬라인들에게 또는 일반인들에게 줬다 그러면 이건 100% 철학입니다 로고스 개념에 대한 설명이에요 전혀 여기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이 로고스를 쓰고 있다는 얘기에요 저를 비춰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지워도 돼요 요한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었냐에요 그들에게 보면 로고스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헤라클레이토스가 에베소 출신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에베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로고스는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고 너무나 선명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로고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요한은 로고스의 자리에 누굴 집어넣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이 땅에 형상화되는 순간 이 코스무스로 들어오는 순간 그 본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 로고스가 이 땅의 코스무스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의 모든 본질이 손상이 있어요? 없어요? 손상이 없어요 그대로 신적 본질을 유지하고 있고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이 로고스 철학에 너무나 익숙해 있었던 그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왜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고스는 이데아는 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형질이 변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존재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로고스의 자리에 누굴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집어넣고 있고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 로고스는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러면 요한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걸 쓰고 있죠 유대인들에게도 효력 있는 말씀이고 헬라인들에게도 너무나 효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세상을 일상으로 나갔을 때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이 어떠하냐는 문제예요 내 주변에 있는 저 사람이 어떠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들의 어떤 영역에 대한 이해가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을까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힌트가 이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면 이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해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저도 할 때 많이 전도를 당했지만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교회 가자였어요 교회 가자 근데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군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 가자도 좋지만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요 내 이웃에 있는 그들이 너무나 필요하게 하고 너무나 가치서가 하고 너무 소중하게 되는 그 가치에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 대신 집어넣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의 발걸음이 죽게로 나오는 데에 쉽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이 요한에게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의 가슴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된 거잖아요 로고스가 사륵스가 된 거예요 불가능한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로고스는 절대로 사륵스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로고스가 사륵스가 된 거예요 육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이 그들을 찔러는 그들의 심장을 폐부를 찌르고 들어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부정해왔던 것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로고스가 사륵스가 된 거야 그런데 그를 보니까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그 은혜와 진리가 여전히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빈템이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로고스에서 고민했던 자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마음의 문이 열어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 복음에는 비밀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 그 아시메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번역이 어땠냐 하면 요한 게시록 7장 15절입니다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사륵스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 하시는데 여기에 놀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육신이 되어 우리가 안 온 게 아니라 이분이 우리 가운데 그 하시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쳐주는 의미예요 요한은 마테마가 누가는 구약을 인용해 올 때 우리가 보면 선명하게 누구 누구의 글을 인용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요한은 요한의 글 속에는 보여지지 않는 구약의 놀란 힘들이 그 안에 배경으로 깔려져 있어요 여기 보면 성막에 대한 이미지가 그대로 깔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아시메라는 단어와 장막을 치시다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보면 구약의 성막입니다 구약의 성막이에요 이건 하나의 텐트죠 장막을 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그하시메라고 할 때 우리한테 뭘 했다는 얘기예요? 장막을 쳤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장막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신분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만이 이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있죠? 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시는 이유는 우리를 누구 삼아주시는 거예요? 제사장 삼아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 선별된 구별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누구 삼기 위해서? 대제사장 삼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성소와 지성소에 가르는 막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1년에 몇 번요? 한 번이에요 예수님이 로고스의 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대제사장 삼으셔서 누구의 보좌로? 하나님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면 되게 좋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대금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출처가 어디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정론을 배울 때에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예정을 입어서 선택을 했고 어떤 사람은 유기가 되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저보다 더 착한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십니까?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선한 마음이죠 왜 나는 구원해 주고 어떤 일은 구원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 자체가 착각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뭔가 잘나서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손아까를 따먹는 순간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그 손아까를 먹은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영향력 가운데에 동일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저주 아래에 있는 가운데에서 구원 받은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 가운데 예정을 받아서 선택을 받았든지 유기가 되었든지 가운데 동일하게 그 가운데에서 구원 받는 사람들은 저주 가운데에서 구원 받는 것이에요 나는 구원 받아서 기쁜데 저 사람들이 버려서 슬픈 게 아니라 나도 동일한 저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수 걸세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해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뭔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저절로 된 것 같지만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저주 가운데 나조차 구원 받은 것이에요 그게 감격이어야지 저 사람이 유기당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내 존재를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케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는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교회 들어올 때 온라인으로 교적에 등록을 하고 등록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분들은 또 다르게 기록을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장차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 주님 인친자들 구원 받기로 예정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누구누구 왔구나라고 패스 그런데 그게 기록되지 않은 이들은 낱낱이 그들이 행한 대로다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놀라운 특권이에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귀한 발걸음을 떼서 이 일부 예배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이 습관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그게 더 놀라운 것이죠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하죠?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 이게 선교죠 그래서 해외로 철을 따라서 정한 시기에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다 선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는 직장, 내가 만난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이 나의 선교의 대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그분들에게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고 왜 오셨고 누군지에 대해서 알게 될 때에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사게 되면 자꾸 자랑하고 싶어지잖아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얘기하고 싶어해요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왜요? 좋은 줄 아니까 예수님이 내게 좋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 예수님을 흘려보내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좋으신 분이야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죠 성룩신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헬라인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건 없는 영역이에요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 가능한 범주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누구든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선명하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모든 이성과 지성과 철학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리해보면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과 접촉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직업군에 따라서 또 생활 수준에 따라서 어떤 지적인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영역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뭐죠? 복음은 정확해야 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명확해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누구에 달렸냐 그러면 그분의 영역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영역은 뭐죠? 그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가자라고 하는 그 메시지도 너무 좋은 것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정확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면 오늘 제목이 성육신에서 성교를 보다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무엇을 하는가? 피조물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시작 성교가 꼭 해외로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게 성교입니다 좁은 범주에서 내 삶의 영역으로부터 어떻게 하죠? 확장되어져 갈 때 해외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포스트 코로나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되다 보니까 성도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온라인으로 전환했을 때 어떤 워딩을 썼냐고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예배의 초소입니다 라는 워딩을 썼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합리화가 되어지고 생활화가 되어지고 편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굳이 예배당 가지 않아도 예배 드리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사고방식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젊은이들 가운데에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들 굳이 교회에 가야 되냐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다시 확진자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교회에 가느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전도의 현장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서 돈을 모아서 헌금을 내서 그렇게 해외로 또 목적한 바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 전혀 없이 우리의 일상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보여주시죠? 네, 닫았습니까?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왔던 로고스를 가지고 들어왔던 그 원리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상황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관심이에요 내 이웃에 대한 관심, 내 주변에 대한 관심 그것이 우리의 선교적 언어를 선택하게 할 겁니다 요한은 로고스를 선택했지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문화적 언어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시작 적극적 참여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모른다 안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지금 예수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은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안 들려지니까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 누가 역사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우리 하나님의 일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